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NC소프트가 어제 급등세 조금 쉬어갑니다. 3위는 신영목지점장의 산성 LNS입니다. 누적 수익률 31%대입니다. 김우식 차장의 종목들이 4, 5위입니다. KMW가 누적 수익률 29%대, 위메이드가 누적 수익률 21%대입니다. 먼저 김우식 차장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포트 오늘 변동했습니다. 현대제철 비중 10%에 신규 편입합니다. 위메이드는 오늘 시초가에 전략 매도합니다. 네이버는 다시 마이너스권입니다. 웅진 싱크빅은 손실복 줄여갑니다. 이어서 신영목지점장 포트입니다. 데브시스터즈 수익률 2%대까지 올랐습니다. 메디톡스가 누적 수익률 48% 후반입니다. LG화학 보합에서 마감하면서 마이너스권입니다. KG이니시스가 누적 수익률 20%대로 내려왔습니다. 이어서 안종수 차장 포트입니다. NHN엔터테인먼트 누적 수익률 다시 하락했습니다. 대한유화가 수익률 12% 중반까지 높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2종일 차장 포트입니다. SFA와 영풍정밀 모두 어제 변화 없었습니다. 누적 수익률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. 흥화해온이 6%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. 오늘도 성공투자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